뭐야 여기? 여기 우리 창원 속속 아니야? 아니야! 올라가서 우리 찾아볼까? 보일려나? 네 여기 내가 미쳤지? 내가 등산 가자 내가 미쳤지? 무슨 일이고 어 못 가겠다 정선이 뭐 있나? 멋져 그게 끝이 가 야 그게 끝이 가 야 야 미칠 것 같다 야 미칠 것 같다 우리 동네 보이나? 이게 무슨 일이고 망활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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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우리집 길 크게 나있잖아 내려가는게 보이지? 저 앞에 있는게 우리집이잖아 와 고생은 것 같아 야경도 좋긴 좋겠다 맞지? 여기 바위에 있던데 사진 한번 찍어서 나한테 좀 아 아 아 힘들다 이제 다시 낳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내꺼 내꺼